아기의 울음소리는 줄고 청년은 떠나는 도시, 초고령 사회 부산의 현실입니다. 인구 감소를 막으려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요. 이전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지역 대학에는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는 등 기업과 청년 인재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발전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.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해 부산의 합계 출산율은 0.75명,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1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.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데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낳습니다. 반대로 지난 9월 기준 65세 이상 고정 인구는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처음으로 20%를 돌파했습니다.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겁니다. 347만 명이 넘던 부산 인구는 3년 만에 7만 9천 명이 줄어 지난해 339만 2천 명을 기록했습니다. 한 해 2만 명 넘게 줄고 있습니다. 여기다 청년이 되면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납니다. 지난해 부산의 순 유출 인구 2만 7천 명 가운데 대부분이 2, 30대인 이유입니다. 먹고 살 기본적인 여력이 없는 도시라고 보는 거고 미래가 그만큼 없는 도시라고 보기 때문에 젊은 인구들이 떠나고 지속적으로 고령화되면서 저는 이 지역의 인구들이 계속 유출될 수밖에 없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. 수도권 쏠림이 더 심해져 부산 인구는 1, 2년 안에는 인천에도 따라잡힐 것으로 보입니다. 결국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입니다. 부산시가 올해 기업 18곳을 유치했지만 효과를 기대하기엔 부족합니다. 산업단지를 내어주고 개발권을 주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서라도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. 또 청년 유출을 막는 것과 함께 적극적인 유입책 마련도 필요합니다.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지방대 반값 등록금 시행 등 지역 발전 정책을 대선 주요 공약으로 담을 수 있게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. KBS 뉴스 공조입니다. KBS 뉴스 공정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